오늘의 한문, 오늘은 명심보감 염의편을 해설합니다. 금, 감, 공지, 염계하고, 이재금, 늦길감, 공평할공, 여기서는 존친공, 갈지, 청렴할염, 컬계, 여기서는 착할계, 이제 공의 청렴함에 감동하고 양심자발하여 어질량, 마음심, 스스로자, 필발, 양심이 저절로 우러나와 서불갱도 하고 맹세할 서아닐불 다시갱, 훔치도 다시 도둑질을 안할 것을 맹세하고 원욕 상시하오니 원활원 하고자 할욕 항상상 모실시 늘 옆에서 모시기를 원하니 물려치지 하소서 말물 생각하려, 여기서는 걱정하려, 가질치 갈지 걱정마시고 취하십시오. 종불수하니라, 마칠종, 공적 황금왈, 전칭공, 곧적, 돌아올한, 세금, 가로왈, 공이 곧 돈을 돌려주며 말하였다. 여지, 위량, 적, 선이나 너여, 갈지, 할위, 여기서는 될리 어질량, 곧적, 착할선, 여기서는 좋을선, 어조사, 의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것은 참 좋으나, 검불가치라 하고, 세금, 안일불, 오를가, 가질치, 이 돈은 취할 수가 없다. 공불수하니라, 종불수하니라, 마칠종, 여기서는 마침내종, 안일불, 받을수, 공이 끝내받지 않았다. 후에 공위판서하고, 뒤후, 전칭공, 할위, 여기서는 될위, 판단할판, 걸서, 뒤에 공은 판서가 되고, 기자재룡이, 거기 아들자 이슬재 용룡, 그의 아들 재룡이 위헌종국구하며, 델위, 존친공, 고적, 더러울 위헌종국구하며, 델위, 법헌, 마루종, 나라국, 시아버지구, 국구는 장인입니다. 헌종의 장인이 되었으며, 유역견신하여, 성류도역볼견 믿을신, 유가 또한 신임을 얻어서, 신과 대창하니라, 몸신, 집과, 근대, 창성할 창, 몸과 집안이 크게 창성하였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금감공지염계하고, 이제 공의 청렴함에 감동하고, 양심자발하여, 양심이 저절로 우러나와, 서불갱도하고, 다시 도둑질을 안할 것을 맹세하고, 원욕상시하오니, 널 옆에서 모시기를 원하니, 물려치지하소서, 걱정마시고 치하십시오. 공적한금을 공이 곧 돈을 돌려주며 말하였다. 여지위량적선이나,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것은 참 좋으나, 검불가치라 하고, 이도는 치할 수 없다. 종불수하니라, 공이 끝내받지 않았다. 후에 공이 판서하고, 뒤에 공은 판서가 되고, 기자재룡이, 그의 아들 재룡이 위헌종국구하며, 헌종의 장인이 되었으며, 유역갱신하여 유가 또한 신임을 얻어서 신가대창하니라, 몸과 집안이 크게 창성하였다. 감사합니다.